이 작품은 가시관이라는 작품으로 여러 그룹의 전시를 발표됐던 작품이에요. 2000년도에 제작된 작품으로 백대리석에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이 중심을 해서 이렇게 샤프하게 얼굴 마스크를 눌렀어요. 그리고 광고라고 하악골만 표현하고 바짝 눌러버린 그런 작품이죠. 그리고 이 뼈 가시관의 끝부분을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마지막 만나는 접촉 부분 공간 접촉 부분을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공간을 합류하는 달카로운 게 아니라 부드럽게 끝나는 데 중점을 줬어요. 여기는 깨져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눈을 감았죠.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고로 인하여 버림받은 그런 모든 사람으로부터 실어버림받은 그런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버려진 질고를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화시켰습니다.